아우디 코리아는 강력한 성능의 실용성을 겸비한 고성능 스포츠 쿠펜 US5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S5의 모델명 S는 최고의 성능의 약자로 기존 A5의 더 역동적인 성능을 부여해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모델임을 의미한다. 외관은 전면의 라디에이터에는 S5의 엠블럼과 앞범퍼 양쪽 사이드의 새로운 엔진을 의미하는 V60의 엠블럼을 장착하고 알루미늄 룩 사이드 미러를 적용해 차별화를 꾀했다. 실내는 도어실에 S5의 로고를 부착하고 앞좌석에 고급 S스포츠 가죽 시트가 적용했다. 3스포크 디컷 디자인의 가죽 스티어링 휠은 정교한 스티치로 마무리했으며 전용 계기판, 알루미늄 룩 시프트 패들 등을 갖췄다. 파워트레인은 집군사 기술과 슈퍼차저 기술을 결합한 30리터 TFS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44.9kg, 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은 4.9초, 최고 속도는 250kmh이며 공인연비는 8.7kmL. 여기에 질단 S트로닉 변속기와 스포츠 디퍼런셜을 적용한 상시사륜구동 시스템 과트로의 최신 버전을 적용해 더욱 날렵한 주행 성능을 뽐낸다. 트레버 휠 아우디 코리아 사장은 뉴 S5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아우디 고성능 차량을 차례로 선보이며 다이내믹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8,980만원. 아우디 코리아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한 EU FTA 권세 인하 효과를 가격에 미리 반영했다고 전했다.